소개합시다 소유권인데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실제는 물권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공유관계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빠진 적이 없어요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시는데 이걸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적는 것보다는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집중하는 게 지금은 나중에 마스터북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까지는 다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때 거기다 정리하면 돼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에다가 그냥 파란색을 보통 쓰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강조할 때만 쓰세요 처음부터 끝부리까지 빨간색을 다 칠해놓으면 한 여름에 5월달 6월달에도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걸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겁니다 그렇죠? 애들도 내 거 내 거 그러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유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유권 그럼 내 거다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집을 이 물건을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필요가 없으면 이걸 처분해요 그런데 이 사용수익처분을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왜?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걸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건과 채권은 이 원인관계가 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졸업 논문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인성이라는 졸업 논문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매매계약이 그게 원인이거든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매가 되면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면 채권이에요 앞뒤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등기가 되면 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잖아 그럼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그게 물건이에요 그럼 물건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매매계약했잖아요 그게 채권 행위라고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물건 행위야 그럼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그 물건 행위도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걸 유인성 문제라고 하고 영향관계가 없다 그게 무인성 관계인데 그에 관한 논문이 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매매를 하잖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이 매매는 채권 행위지 등기 넘겨주세요 잔금 주세요 그렇죠? 이게 원인이 돼서 뭐가 된 거야 지금?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죠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에 사용수익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예를 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볼펜을 소유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입고 있는 옷 그 옷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어? 뭐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연병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 좀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중얼중얼 하는데 옳은 건지 트랙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묻혀버린다고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콧등이 빨개요 움직이니까 저는 마스크를 쓰는 편이니까 계속 그런데 황자님 다른 사람은 또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을 못 믿어요 쓰고 있는 편인데 마스크를 벗으면 이게 밝아 보여요 화면이 확실히 그런 건 좀 있더라고요 원인은 제가 민총을 할 때에 첫 주에 두 개를 이야기했다고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을 이야기했다고 첫 번째는 법률 행위예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여기는 어디가 동그라미예요? 행위 여기는 규정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정, 약속한다 여기는 줄여서 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 그렇죠? 그러면 여기 법률 행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매매 증여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 계약 여기는 뭐가 있나요? 상속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경락을 받을 수 있잖아 최고가를 써가지고 경매, 경매 경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얘는 등기해야 안 해? 해야 되고 얘는 등기해야 안 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는 게 세 파트예요 참 신기하게 정해져 있어요 1번, 2번, 3번인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상림관계에서 건들지도 않는 지문을 낸 거야 미친 새끼들이 이게 출제자들이 써먹지도 않아 왜 요즘 민법 문제가 지문이 길어진 줄 아세요? 왜 길어질 것 같아? 지문이 다 길잖아요 민법 문제가 왜 길어질 것 같아? 오답이 안 나오기 위해서 자세히 쓰는 거야 예전에는 두드러 폈다? 그러면 된 거야 지금은 이유를 달아 나의 성질을 껍죽껍죽 건드려서 내가 때리러 폈다? 이렇게 문장을 수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민법 문제가 오답 처리를 안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민법 구제된 거 있잖아요 한 문제가 구제됐거든 그 구제될 문제 아니에요 이게 판례 근거가 달라 그거 구제할 수 없는 문제인데 구제를 해줬어 왜? 작년 1차 합격생이 22%예요 합격률이 그런데 그 한 문제를 구제해 주면 19%가 된 거야 이번에 그런데 한 문제를 구제하지 않았다면 17%예요 16%나 그럼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 벌죠 그런데 2차가 과락을 많이 당했다고 왜? 1차 동차학계 학생이 만명이고 최종학계 학자 중에 그다음에 2차만 시험 본 사람이 작년에 3만 명이 됐었어 3만 2천명 그러면 그 사람은 1차가 면제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33회 때 3만 2천명이 2차만 보는 거잖아 그런데 올해 합격생 중 동차가 1만 명 그렇죠? 동차가 1만 명이야 최종 합격자는 2만 6천명인데 그럼 1만 6천명인 2차만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1만 5천은 떨어졌다는 거야 계산 방법이 복잡하죠? 참 걱정스럽다 학계론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2차만 준비한 사람이 올해 3만 2천명 정도 됐다고 그런데 올해 합격자 중에 1차와 2차를 동차학계 간 사람이 만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만명 그럼 나머지는 2차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지금 이해 되죠? 그럼 2차만 준비했던 사람 중에서 1만 5천이 떨어진 거야 지금 다시 1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해 돼요? 여러분들하고 쌤쌤이야 그 사람들은 3년 채, 여러분들은 1년 채 자, 시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준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돼요 꼼꼼히 한 번 할 때 이게 자, 봐봐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안토록 해야 된다고 올해 1차 학객생 중에 2차만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가하게 집에서 놀 때가 아니야 지금 학원에 나와가지고 공부할 때지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가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기 봐봐요 소유권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3개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 33회 때 뭐가 나갔냐면 이 상림관계 중에서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걸 낸 거야 33회까지 미친 거지 써먹지도 않는 문제를 왜 내냐고 걔들이 오타를 없애기 위해서 낸 거야, 오타를 오답 처리를 안 하려고 애들이 조금은 긁어다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득시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소유 중에 공유가 시험에 나오는데 올해는 공유가 공유 합유 총유까지 합유까지 내가지고 종합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공유는 아니, 공동소유는 공유밖에 안 나와요 올해 그래서 사령이 5년 동안 사령이 나오다가 올해 유일하게 사령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두 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서에 276페이지 정도 가보시면 미어 터져요 머리 빠개진다고 취득시효 판례가 이게 공식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이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취득시효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이해 되죠? 그런데 얘는 등기 안 해도 되잖아 법률 규정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문상 245조 쓰지 마세요 1항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소유권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해요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 이제 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제도는요 원래 청학기는 시효 제도라 그래요 이 시자가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 이게 시간의 흐름이고요 이 효과가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이 효과, 시효가 그럼 앞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얘는 우리 시험범이 아니고 얘는 우리 시험범이에요 그럼 뭘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매가 되잖아 매매가 그럼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달라고 잔금시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 그 등기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버리면 잔금을 칠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못 가져와요 왜?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 그래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회사 앞에서 퇴근하면서 꼼장어에 소주 한 잔 먹었어 가격이 5만 원이야 잘 알아 포장마차 주인을 제가 내일 드릴게요 하고 외상을 그었어 그럼 물어볼게 그 포장마차 사장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 발생해? 목 아파 자 오늘 꼼장어 먹었다고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일 드릴게요 하고 나왔다고 5만 원 내일 드릴게요 그렇죠? 나왔지요 그럼 포장마차 사장님은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언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내일부터 돈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1년 동안 내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값 5만 원 꼼장어 값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음식 채권은 1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나를 봤으면서도 안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채권을 행사 안 한 거지 그 채권 위에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거지 그럼 법에서는 그걸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365일 지난 다음에 다음 날 갔어 똑같이 꼼장어 소주시켜서 먹었어 그때는 포장마차 사장님이 뭐라 그래? 돈 주니까 작년에 먹은 꼼장어 껍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앉아 보시라고 민법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걸 1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달라고 하면 난 못 주겠다 그게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런데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 20년, 10년, 5년, 3년, 1년 많아 그런데 음식값 채권은 1년짜리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가늘조로 이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럼 치득시효는 뭘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뭘 주는 거야? 치득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이게 치득시효예요 이것만 시험에 나와 자, 그러면 치득시효를 제가 이야기할 건데 치득시효를 잠깐 봐볼게요 물거는 일정한 기간 점유환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계 없이 권리의 치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시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치득의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치득시효는 두 종류가 있어 점유치득시효, 등기부치득시효 보이죠? 프린트에서 점유치득시효는 동그라미 쳐야 돼 어느 단어에다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점유치득에서 점유치득, 점유치득시효 이 세 음절에서 어디가 중요하게 보여? 점유가 중요한 거지 여기는 어디가 중요하게 보여? 등기부가 중요하지 점유치득시효 여기는 등기부치득시효 그러면 이 시험은 얘가 시험이 더 잘 나와 우리 시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열 문제가 배정이 된다면 얘가 아홉 개 이게 한 개 그 정도만 배정이 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점유치득만 할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제가 두 개 사례를 그려드릴게요 도시지역은 거의 대분들이 치득시효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파주나든지 요 김포 조그만 차 5분만 몰고 나가면 시내, 이게 농촌인가? 난 잘 몰라서 여기서 출발해 차를 몰고 5분만 100km 달리면 시골이에요 그럼 시골 가면 내가 땅을 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땅들이 많아요 요게 갑의 땅인데 요게 지적도예요 지적 공부 지적도 아시죠? 그런데 요게 담벼락이야 이런 집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이 눕 거야 원래는 갑 건데 담벼락 안쪽에 갑의 토지가 들어왔는데 을이 그걸 모르는 거야 당연히 담벼락 안쪽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알지 그렇죠? 큰다니까?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이 내 건 줄 알고 사가지고 산단 말이야 그게 몇 년간이냐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라 그래 그럼 뭐가 되죠? 이건 자주점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온하게 점유를 개시했어 매매를 그리고 공공연하게 동네 사람도 이 땅이 을 걸로 인식이 된다고 그러고 나서 얘가 점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그림글에 머릿속에 20년간 뭘 한 거야? 점유를 한 거라고 20년간 점유를 한다고 점유? 어떤 형태로 점유를 개시했어 소유의사 평온하게 평온은 뭐냐면 두드러 패가지고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개시한 거라고 동네 사람도 알아 공공연하게 공연의 반대가 뭐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뭐야 공공연한 사이지 제 애인하고는요 은밀한 사이지 오해하지 말고요 소유의사 평온 공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호가 완성이 됐어 시호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그럼 이 요건을 갖추고 10년이 20년이 된 거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 땅의 소유권을 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돼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누가 누구한테 의리 갑에게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겨요 법적인 의무가 그럼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엄청 억울하지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느냐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일단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갑이 두 번째는요 20년 뒤에 과연 갑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증거 불충분 같은 거 세 번째는 갑과 을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동네 사람도 이게 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평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지 그런데 20년 뒤에 얘가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기면 평온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그냥 사실 상태를 이 땅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취득의 효과를 줘버린다는 거지 이걸요 그렇죠? 그러면 쇼가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청구이 나오는 거고 그럼 나중에 얘가 뭐 해요? 등기를 하겠지 누가? 을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겠지 하나만 더 해보게 이걸 눕혀서 이야기해 볼게 갑이란 사람이 소유자 을이 점유자 여기 20년이요 그렇죠? 그럼 20년은 시호가 완성됐죠 그럼 등기를 청구하겠지 등기를 할 거야 여기서 등기 했어 그럼 소유권은 언제부터 취득해? 여기서 등기할 때부터 취득할까요? 이게 소급시켜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시켜주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을이 소유자잖아 그럼 여기는 20년 동안 을은 갑의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했고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이 돼버리면 얘는 갑은 등기를 넘겨주면서 대려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청구해버립니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 불겠지 이해 돼요? 그래서 등기를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소급시켜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을당을 을이 점유하고 사용한 거죠 그럼 이 갑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필요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등기가 되면 언제부터 소급하여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소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이제 더 나온 김에 그러면 지금 등기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등기청구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등기청구권 그럼 이 등기청구를 할 때에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예요? 20년이잖아요? 20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점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프린트 아직 안 보고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자고 원래 20년이요 그럼 얘가 20년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을은 취득쇼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 35년째 살고 있어 35년째 그런데 35년이 되면서 나중에 똘똘한 애가 나온 거야 취득쇼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때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몇 년이죠? 20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20년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20년 계산해도 되고 지금 시점에서 역순에서 20년 계산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을 어떻게 삼을 거냐 이걸 기산점이라 그래 기산점 제 말 알아듣나요?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원칙은 점유를 개시시부터 해야 된다 이무선택을 하면 안 된다 네 마음도 선택하지 마 여기서부터 계산해 여기서부터 20년 계산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다만 예외가 있어요 하나가 그 예외가 뭐냐면 여기 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35년 동안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는 거야 여기 소유자 변경이 없다 없다면 여기 현 시점 이 시점에서 거꾸로 20년을 계산해도 되고 이무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무선택이 가능해요 이건 지금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삼자보호 때문에 그래요 삼자보호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원칙인 거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떤 논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어려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의리 점유자인데 얘가 20년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럼 얘가 20년을 가기 위해서 막 점유하고 있어 시간이 흘러가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거야 병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가 15년이고 여기가 5년이 되면서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리고 20년을 채운 거야 이렇게 20년을 채웠어 그럼 을은 지금 20년을 채웠잖아 다 조건을 충족한 거지 그럼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등기 청구를 시험 완성 당시에 병이 소유자일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출발할 때는 갑이 소유자였고 그럼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예요? 병이 되는 거야 병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럼 병이라는 사람을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죠? 5년 만에 소유권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얘가 아니야 얘라고 얘가 이 20년을 채웠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어도 상관없어 여기 완성 당시 소유자면 돼 그럼 이건 어때? 이렇게 볼게요 출발할 때 가볍는데 소유자가 중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 갑한테 청구하는 거야 갑한테 그런데 만약에 시효를 완성했잖아요 지금 등기가 안 됐어 시효를 잘 모르니까 소유자가 여기서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병한테 의른 병한테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 뭐라고? 완성 당시 소유자야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야? 갑이지 병은 아니거든 제 말 알아듣나요? 이걸 가지고 점유치득시오라 그래요 점유치득시오 시골 내려가 보면 보통 집을 짓거나 땅을 사잖아요 그럼 옆집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치득수를 주장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 봐봐요 20년이 필요하죠 점유가 그렇죠? 그런데 이 20년은 점유승계를 인정해 줘요 즉 앞사람이 앞사람이 19년 19년 364일이야 363일이야 되나? 그렇죠? 364일이야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이틀을 내가 소유권을 치득해 그럼 나는 이틀 밖에 안 되지 이 일 그런데 앞사람이 19년 며칠이잖아 두 개 합산하면 20년 되죠 그걸로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점유승계라 그래 그래서 앞사람의 점유를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20년 채우면 된다고 이 앞사람 이 점유기간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점유승계라 그러는 거야 단, 점유가 승계되면 못도 승계가 되는 거죠? 하자도 승계되는 거야 하자도 자, 지금 방금 제가 점유치득수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이걸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무진장에 어려워요 아까 제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리를 위조해서 등기가 넘어온 거지 자, 누가 소유자? 갑 그렇죠? 갑이 소유자지? 나만 도운 건가? 도우죠? 좀 꺼도 되겠네 하나 죽여버려요 그거 꺼지면 좋겠는데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워요? 거기 배꼼 자, 봐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를 위조해서 가져왔잖아요 보여요? 그런데 얘가 자기 것인 양 매매를 해가지고 병한테 팔았다고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 점유자 해보자 진짜 소유자 누구? 갑 얘는 지금 점유자잖아 그럼 이 친구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자, 이 친구가 10년간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 그 다음에 평온하게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선이 무과실로 점유하고 플러스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는 몇 년간이야 10년간 뭐 해야 돼?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10년간 여기는 뭣도 돼 있어야 돼? 등기도 돼 있어야 돼 여기는 선등기야 여기는 쇼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를 하죠 후등기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점유를 게시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 보면 소유의사 평온 공연이죠 여기는 선이 무과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럼 자, 우리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이걸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면 보일 거야 눈에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등기부 취득쇼고 여기는 점유취득쇼야 요건이 그럼 여기는 20년이죠 근데 여기는 몇 년이에요? 10년 기간의 차이가 있죠 보이죠? 그 다음에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고 소유의사 평온 공연은 공통점이죠 공통점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이 무과시 새로 들어와 있죠 여기 선이 무과시 여기는 선이 무과시 요건이 아니잖아요 여긴 점유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 있어야 돼? 등기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쇼하고 점유취득쇼 차이점이 기간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이 무과시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유가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럼 자, 여기 시호가 완성이 됐죠 이 조건을 충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점유취득쇼는 등기청구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등기청구권이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호가 완성되면 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저기는 등기청구권 여기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이루어지기 쉽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 수기식이 있잖아요 편철식 장부 등기부가 쓰는 거, 타자 치는 거 위조가 많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선화되면서 위조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요건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요건만 보통 시험은 여기에 치중이 되는 거야 판례도 여기가 집중이 돼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는 저는 욕구는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런데 20년간 소유의사 평온공연 점유 이렇게 연상을 하면 편하더라고요 저는 자, 그럼 여기 와볼게 점유 취득시효는 몇 년간이에요? 20년간 여기 가로 소유의사 평온공연 가로 닫고 부동산을 점유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쇼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면 되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 취득쇼에 소유자로 등기 동그라미 한 자가 여기 이제 몇 년간이죠 여기는? 10년간 가로 소유의사 평온공연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공통점이에요 가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필요한 거죠? 선이 동그라미 과실 없이 과실 없다는 게 뭐예요? 무과실 물어볼까?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선의는 추정되죠? 그럼 간혹 가다가 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옳은 거예요 이게 점유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여기는 시호가 완성하면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 한다 그러면 좀 다르죠 지금 효과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요건을 제가 밑에다가 박스로 만들어 놨어요 비교해 볼게요 점유취득 동그라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년간이죠? 20년간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10년간이에요 여기 점유승계 인정하죠? 점유승계가 이제 뭔지 아시죠? 앞사람의 기관을 물려받는다 소유의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자주 점유죠 평온 공연이고 이거 4번만 동그라미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지만 여기 등기부 취득쇼 4번 동그라미 선의 무과실은 요건이에요 근데 선의는 어떻게 돼요? 추정이 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더라고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게요 여기 보면 등기 해야 되죠 여기 빨간색 여긴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 등기가 되어 있었잖아요 6번 여기 등기가 미리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혹시 이 등기는 여기 다시 물어볼까 여기 아까 위조에서 넘어갔죠 여기 위조 매매로 넘어갔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등기인가요? 무효등기인가요? 무효등기죠 무효등기죠 왜? 앞에가 무권리자잖아 이 등기는 유효등기가 되면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지 무효등기지 근데 무효등기를 가지고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오 했죠? 그럼 물어볼게 등기부 취득시오의 등기는 유효등기일 때만 취득시오가 가능하다 O, X, X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오의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의 불문이에요 유효, 무효등기 상관없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 판례가 등기부 취득수를 인정하지 않는 등기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종 보존등기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가 소유권,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예를 들은 겁니다 5월 1일 날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한 거야 그리고 얘가 그걸 모르고 술 깬 다음에 6월 1일 날 또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거야 그럼 보존등기가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원래 1부동산에 1등기부가 있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가 있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어떤 게 유효인가요? 라고 문제가 생긴다고 이 논점이 우리나라는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를 말소해버려 폐쇄해버립니다 무효등기 한다고 그럼 이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 이중 보존등기에서 무효인 등기 있죠 이 후등기 이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쇼를 할 수 없어요 이것만 유일하게 안 돼요, 판례가 나머지 등기부 취득쇼의 등기부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상관없는데 얘만 안 되는 거야 제 말 알아듣나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까지 나중에 이것은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신경 써요 이것만 다시 와봐 이제 그럼 점유취득쇼에서 취득쇼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취득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미리 써놔 볼게요 여러분들 점유권은 점유권이라는 건 취득쇼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유치권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도 취득쇼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저당권을 냈어요 저당권은 왜 취득쇼 안 될까요? 그냥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상식인데 여러분들은 상식이 아니고 지식처럼 보이죠 왜 저당권은 취득쇼가 안 될까요? 이거 알아두면 돈 벌어요 정말로 나중에 왜 저당권은 취득쇼가 안 되는 거야? 점유를 안 해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잖아 그럼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같이 돈 거 하나? 안 한다고 그럼 점유가 요건이잖아 점유가 점유가 요건인데 점유를 안 한다고 저당권은 그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취득쇼가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왜 취득쇼가 안 되냐면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태 지배를 말하는 거지 언제부터 몇 년간 가지고 있어야 점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알아듣나요? 점유가 점유 취득쇼의 요건이긴 하지만 점유는 10년간 가지고 있어야 점유권 인정한다 5년간 가지고 있어야 점유권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당장 내가 가지면 점유권을 인정해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취득쇼를 인정할 실력이 없는 거야 이걸 유치권도 점유를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취득쇼 두 개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건 물어봤고 혹시 여러분들 부묘기지권 알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이라도 있으면 임야가 있으면 내 땅에다가 묘를 쓰잖아요 그런데 묘가 없는 거야 산이 없는 거지 그럼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죠? 주인이 서울 살다 보니까 그냥 써 써 하니까 쓴 거야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서서 관리를 해 몇 년간 20년간 그럼 그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전투기지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전투기지 있잖아요 그 묘가 차지하고 있는 기지 부분을 내가 취득쇼하는 거야 그런데 취득쇼는 부묘기지권 취득쇼는 그 땅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도 나한테 묘 파묘해라 묘 들고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당하게 취득을 하는 거니까 그게 그게 취득쇼야 부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묘가 점유하고 있잖아 20년간 관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것들 자 그럼 일단 봐봐 여기서 자기 소유물도 취득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종종 물어봐요 그런데 조심할 거 이건 안 돼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고 소유자 등기 갑이 점유하고 있어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고 갑이 점유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자기 거지 이걸 갑이 취득쇼를 주장해 이거 미친 사람이야 이건 취득쇼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자기 소유물도 취득쇼와 대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매매나 명의신탁을 들면 좋은데 이걸 해볼게요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주가 됩니다 경술국치 일본 애들이 지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1912년에 조선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조선 땅에 토지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요 그때 만들어진 게 토지대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지대장은 토지대장하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아니죠? 1914년도에 그리고 1918년도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발표돼요 전체 임야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토지대장 같은 거 봐보면 간혹 가다가 그 토지로부터 수확량이 얼마가 되는지도 기지하는 난이 있어요 기지하는 거 수탈목적 거 그런데 그런 걸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면 좋죠 지금은 기지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애죠 기재를 하지 않는데 아마 공란이 있을 거예요 그거도 지금 그럼 등기라는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등기는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민정문서라고 해서 문서를 가지고 거리를 했다고 문서 있죠 땅문서, 지문서 그런데 일본 애들이 등기를 만든 거죠 나름대로 와서 만들었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모르는 거야 등기를 그럼 옆집 땅을 내가 샀어 돈 줬다고 막걸리 한 잔 먹었다고 주막에서 기분 좋았다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고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돌아가시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등기부는 다른 사람 이름이야 왜? 할아버지가 등기부를 이전 안 한 거야 몰랐던 거지 그런 경우 허다해요 시골 내려가 보면 농사를 짓는 소유자는 난데 등기부는 다른 사람 이름이야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나중에 가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분명히 내 건 내 거죠 동네 사람도 다 알아 내 건지 30년 넘게 농사를 짓으니까 그런데 등기부는 다른 사람 이름이라고 그럼 내 거란 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 거란 걸 증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때 증인을 썼던 사람 다 돌아가셨고 그 땅문서 매매계약서는 난리통에 날아갔고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걸 입증해버리면 자기 소유물이라도 취득시효 가능한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일부 돼야 안 돼? 일부 지금 이거 일부잖아 아까 일부 담벼락 안쪽에 있잖아 일부가 취득시효는 다 일부야 거의 대분들이 일부 돼요? 그다음에 무단점유 동그라미 있죠? 무단점유 이 무단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에요 타주점유야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 빈터 있어 없어 길거리 지나가다 다니다 보면 빈터 있잖아요 내 땅이여 다른 사람 땅이여 알아 몰라 거기 앉아있어 봐 20년간 취득시효 하는지 안 된다고 그게 무단점유야 무단 침입 그렇죠? 무단점유 타주점유야 그래서 무단점유는 이건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건 등기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고요 넘겨볼게요 뒤에 밑에 대상이 나오잖아 여기서 다시 자기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자기 소유 있고 동그라미 자기 여기 자기 동그라미 가능 동그라미 일부 돼야 안 돼 일부 되죠 나중에 분할 등기해서 등기 넘겨주면 되거든 그다음에 공유 지분 보이죠 되는 거 국유 잡종재산 이걸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해서 취득쇼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국가 땅은 취득쇼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는 토지는 가능해요 행정 목적은 어떤 거냐면 공원 같은 거 있죠 공원, 하천부지, 시청,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물어봐 왜 이렇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취득쇼라는 제도가 있다고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쇼 된다고 안 된다니까 그거 그렇죠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청승 맞게 공원 가지 마 공원 가서 앉아있다고 취득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행정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행정 재산은 취득쇼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한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공유 지분이란 말 나오잖아요 같은 공시가 하나 있어 뒤에 가보면 그게 공용 부분 이게 같은 공시거든 같은 공시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공용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 가면 복도 있죠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공용 부분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나만 쓰는 공간이 있죠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전속돼 있다 전유 부분 이거 공용 부분이야 공용 부분은 취득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라 오늘 집에 갔더니 복도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더라고 왜 앉아 있어요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쇼 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 알겠죠 공용 부분은 취득쇼 안 되는 거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나온 김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오늘 내가 샀어 그럼 등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등기할 때 어디를 등기해 전용 부분 전유 부분 501호 등기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등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등기부 자체가 없어 공용 부분은 그럼 이건 득실 변경할 때 득실 변경 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더 써볼까 세 번째 공용 부분은 등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물어볼게요 이제 배울 건데 내가 1억 투자하고 동생이 1억 투자했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 샀다고 김포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토지를 분할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 공동 소유잖아요 분할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공동 소유잖아 지금 우리 복도 쪼갭시다 엘리베이터 쪼갭시다 하고 이게 분할 청구 같아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공용 부분은 자 하나 더 써볼까 여러분들 그건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24평에 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율이 24평만큼 나올 거 아니야 분양 면적에서 만약에 내가 50평을 사라 그러면 공용 부분 지분 면적이 넓을 거 아니야 24평보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나는 50평 사니까 들어 누워서 타는 거고 24평은 매미처럼 달라붙어서 타는 거야 아니죠 그럼 이 공용 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뭘로 사용해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용도로 복도는 복도 용도로 쓰는 거지 지분율로 사용하면 난리 나는 거야 그게 이게 맨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붙어 있다 사람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그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 골프가 인기잖아 이게 난 잘 골프를 안 치니까 잘 모르겠는데 골프가 인기란 말이야 운동이 된대요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숨쉬기만 열심히 하니까 근데 골프를 친다고 버팅 연습하잖아요 복도에다 그걸 펼쳐놓고 버팅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했던 거야 이해 돼요? 그게 골피리네야 그러면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공용 부분 여기 써볼게요 공용이 치매가 된 거야 이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내가 사용을 못했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가 골프 연습장이라니까 복도에다가 그걸 펴놓고 그걸 때리고 있으니 집에서 때리면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건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용 부분은 집합건물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놓은 것이고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쉬어야 되겠네 쉬었다 오면 이거 마무리하고 공유 부분 볼게요 알겠죠? 쉬었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